음악 최근 벤쿠버 한인 여성들 중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물건 거래를 위해 개인 전화번호를 올렸다가 스토킹을 당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벤쿠버에서 생활하다 귀국을 하게 되면서 1월 초순 자신의 소지품을 팔기 위해 한 유명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현재 A씨는 광고를 올린 직후부터 매일 새벽에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전화를 20에서 30통씩 받고 있어 정신적 피해가 크지만 귀국 직전까지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락 때문에 전화를 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벤쿠버 총영사관은 지난 26일 벤쿠버 경찰청에 전화 스토킹 피해 신고 및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남현 경찰영사는 온라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고 전화번호보다는 이메일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